안녕하세요. 민성빈입니다. 오늘 레이전 좋아요. 루이킴님이랑 오늘은 크로스피트 한번 해보러 왔는데 한번 입점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처음 크로스피트 좀 해보시세요? 크로스피트에 있으면 제가 한 4년 전에 투명해놨다가 전화 좀 안받는 것 같아요. 타치 못 마시면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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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수업 수업 에이 쇼 미는 머리 더 기회가 와지 미치고 왜 라인 무대 위 타박살 늘어나와지 더 했으면 더 할지 어디가서 쩔 땐 빼지는 않지 뭐 회사가 목줄러 묶은 1평 1평 6 3 4 5 6 6 감사합니다.